첫 번째 순위 발표식, 영광의 1등을 정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첫 번째 순위 발표식, 1등 연습생입니다. 지훈이가 1등일 것 같은데. 뭔가 이번에 사무일이 해도 좋겠다. 지훈이도 안전하지만 않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여기서도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서 만약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밖에 막연하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상대가 물론 박지훈이긴 하지만 제가 1등에 설 자격은 있는 그런 연습생인 것 같아요. 1등 연습생은? 마루 기획 박지훈 연습생 마루 기획 박지훈 연습생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100만 넘어. 누적 투표수 2,469만 9,267표 중 총 104만 4,197표를 차지했습니다. 연습생 중 유일하게 100만 표를 넘겼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원래 정말 첫 회부터 제가 1위를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단 정말 되게 영광스럽고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에게 감사의 인사로 윙크를 한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2등에 오른 브레이브 김사무엘 연습생 총 86만 3,861표를 차지했습니다. 저한테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저한테 투표해 주신 국민 프로듀서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엄마나 2등이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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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